그리고 원인회가 제일 늙은 선배가 됐네요 육사학번 물리과 나온 서완석이라고 합니다 육칠학번 전작과 이태희입니다 저는 육구학번 신방과 졸업한 큰경원입니다 육구학번 전작과 유영수입니다 그럼요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우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육구의 발표를 위해서 물씬 육구의 이정수 동무원 듣다 드립니다 동주여기 이정수여기 여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78학번 전작과 이상수입니다 앞자만 따가지고 SSVIC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73학번 이동주입니다 초콜릿에 담긴 철학적 의미와 진정한 행복에 대한 동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해서 제가 없는 돈에 탈탁 털어가지고 무사우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이 생일이 자 계속 박수 쳐주세요 오우 아'm 조금이라도 아hos 언니 약한 신임에 조시 비해 치고 b ær ET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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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feel 자 5초, 4초, 3, 2, 1 아직 못 치우신 분 선택해주세요 못 치우신 분? 똥노비로 이 분께서 웃으신 분입니다 자, 이거 춤 좀 꺼주세요. 제발, 힘을 몰라 춤을 몰라 시작! 대우려 알... 자 됐구요 자 다시! 대우려 얄뉴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미국에서 오르시하다고 육지 반응 때문에 이게 안돼요 자 끝까지 영어만... 대우려 대우로 얄뉴으로 얄뉴으로 ions plural 한금만 더 대우로얄뉴으로 대우로얄뉴우 대우로얄뉴으로얄 대우로얄뉴쥴 로얄 대우로얄 누로얄 대우로얄뉴으로얄 대우로얄 feddy 대우로얄 뉴로얄 대우로얄 뉴로얄 대우로얄 뉴로얄 대우로얄 뉴로얄 뭐였나? 대우로얄 뉴로얄 대우로얄 뉴로얄 대우로얄 뉴로얄 너무 깊게 하셔라니 제가 나눠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우로얄 뉴로얄 맞아맞아 방금 이렇게 자 됐습니다 대우로얄 뉴로얄 대우로얄 뉴로얄 천천히 하면 안됩니다 대우로얄 뉴로얄 대우로얄 뉴로얄 대우로얄 뉴로얄 대우로얄 뉴로얄 대우로얄 뉴로얄 맞나요? 대우로얄 뉴로얄 자 시작 도 대우로얄 뉴로얄 쏘라 다시 다 家기 openings 느님 대우로얄 Quinn 아이씨 아이씨 한 번 묶지 않으셨죠? 승선을 놔서 자 여기에 서시고 멀리 날아다시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번 세일부터 그러면 성공한 편이 들으시지만 그럼 넌 빼고 할까요? 아니 뭐 하시면 될까요? 세월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성공한 인사 수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 좋아 뭔가요 그게? 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1 2 타이밍이 1 2 4 5 7 8 자 타이밍 늦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 28 자 여기서 시작이죠 32 자 역시 우리 학생을 당할 수가 없네요 3개 이거야 아유 그만 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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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자... 저거 고정.. 고정 needs 그냥 뭐 아무나 불러줘도 됩니다. 확인 안 해도 돼요. 확인 안 해도 돼요? 6번. 예, 됐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하여튼 2015년에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주시고 저희들 임원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행사 있을 때 많이 참여해주시는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연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15년 활동에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시고요. 또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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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